How are you? 오늘의 볼 게임 새로운 인기 공포게임이 또 나왔네요 카튼 오브 반반 반반의 어린이집이라는 게임인데 공포게임 못 참죠 바로 갑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이랑 뭐 레인보우 프레즈 합친 듯한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고 평이 있거든요 보니까 유치 안에 애기들 보냈다가 실종된 것 같아요 애기들이 그래서 부모님이 찾으러 나온 것 같은데 반반의 어린이집 야 이거 파피 플레이 타임 처음 시작할 때랑 느낌이 좀 비슷한데요 음 여기가 이제 어린이집? 예 로비인 것 같고요 어? 카드키인가? 아 여기다 넣는 거네 그러면 딱 봐도 오케이 열렸습니다 이건 뭐야? 뭐 드론이야? 이거를 작동을 시키려면은 배터리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뭐야 엄마에게 나 방에 숨어 있어요 근데 뭐 저 괴모라고 싸워야 해요 이게 뭐 클레어라는 친구를 자기처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하는데 일단 배터리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지 배터리 오케이 두 개 찾았다 오케이 두 개 찾았다 이건 뭐 순식간에 마 어디가 딱 보니까 드론으로 이거 버튼 누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오오 호호호호호호호호호 wet ei 핑크 닭돌기는 또 뭐야 어어? 아 이거 파피 플레이 타임에서 그 쳐다볼 때랑 느낌이 비슷하네 처음에 맨 또 여기 또 등장하는가 보네 반반이 말합니다 얘가 반반인가 본데 뭐 약간 교훈 살짝 말해주고 너의 최장은 내 거야? 아 파란 키는 계속 열리는구나 와 허유 여기 있는 놀이터 같은데요 어 아까 그 쳐다보던 핑크 닭돌기 오피라 버드? 핑크 닭이 배고프대요 알을 6개를 찾으라고 하는데 어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요거를 6개를 찾으면 되는거구나 여기 하나 더 알을 6개를 찾아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하나 숨어있을 것 같더라 그렇지 하나 더 4개 찾았나 지금까지? 오케이 5개 맛있다 어 뭐야 방금 불에 하나 들어왔어요 여기 한번 클릭 똑같 아 여기다 알을 뭐가 숨겨놨었구만 이러니까 안보이지 꽁꽁 숨겨놨었네 끝났어 나머지 하나까지 어어 노란색 카드키 나이스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 갈 수 있는거잖아 음 뭐 지금까지는 초반은 아주 뭐 순조롭게 나름 풀리고 있어 가라 드론 몽통 박치기 그 다음에 망치 그 다음에 망치가 있구요 또 하나의 문서 디스트랙션 앳 원 이건 또 무슨 단서일까요? 아직까지는 뭐 감이 전혀 안오는데 아 망치 망치 맞어 망치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깨부술 수 있잖아 웃어 웃어 오케이 들어가 바로 들어가 점프 웃음이 최고의 약이다 오필라 버드 이름이 얘가 오필라 버드구요 아 노란색 카드키 오케이 오케이 놔주구요 누가 데려옵니다 이거 타고 가는건가 설마? 오 오 오 오 오호 오예 아니 무슨 어린이집에 이런 놀이기구가 있어 내 컬러는 무슨 색이었냐고 얘가 빨강이없 얘 빨강색이없 얘 빨강색이없 얘는 삥구 나머지 얘네들은 아직 못봤는데 어디 있었나 얘 빨강색이고 하얀색 하얀색 아 흰색 얘네 뭐야 캡틴 피들드 아 여기 색깔이 이미 다 있었구나 얘네들이 이제 싹싹 싹다 모여서 반반이라는거잖아 반색이었고 그다음에 변경 조합 핑클 돌기 뭐야 쟤 언제 탔어 니Take 1, 2, 3 쳐다봐! 왜 내리는거야?! 왜 내려! 왜 내려?! 빨리 빨리 빨리! 빨리 탈출하는 건가본데요 이거? 이거 한 바퀴 돌려야 돼 계속 얘 한 바퀴 돌려요 어림없는 소리! 못 간게 해야 돼 아니 어쩌라구요!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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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바로 비전아 잘 눌러 봐 잘 눌러 봐 잘 눌러 봐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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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아 원아 뭐..뭐 생겨서 으음 달려 잘려 달려 여기ще 오aide 오마이 갓 오우 핑크 닭돌기 ins coming 오 잘 쫓아오네 어 저기요 저기요 아이 저기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? 톡! 그렇지! 내리오와요 자, 이번에 다시 한번 쫓아오기 전에 여기에서 너무 가가 아아아아아악! 저거 으아아악!! 온다온다온다 그 다음에 이거 누를 해보기 위해서 이거 맞는 거 같애! 잘 가라! 아 저 정도면 이미 아장났겠는데? 일단은 뭔가 굉장히 잘못된 어린이집에 찾아온 거 같아요. 이상한 어린이집에 맡겨버렸어. 아니 우리 귀여운, 우리 커여 온 애기들을 이상한 어린이집에다 맡겨놔버렸어. 자 여기 또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? 여기 뭐 딱히 단서가 안 보이는데요? 아 여기 있었구나. 오케이 그럼 이제 불이 들어오나? 아 왠지 TV가 나올 거 같은 그런 느낌? 어 넣 넣 넣 넣 넣 넣 넣 넣 던 여기서 뭐 어쩌라고 오 뭐가 올라와! 어디로 나이 끼는 거야 이거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로 오라는 거죠. 초대장입니다. 보딩 패스! 항공권인데요? 누구의 항공권이지 이건? 오이샤! 자 가보자고요 저를 어디로 이끄는걸까요 나 그리고 이 바닥 도대체 건물이 구조가 어떻게 된 모양인지 너무 궁금했어 왜왜왜왜왜 아까밖에 그 초록판판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챕터1 약간 맛보기 느낌이었고 반반어린이집2 챕터2 지금 제작중이라고 하네요 와 일단은 심플하지만 또 그 파피의 처음 느꼈던 그 공포로감을 한번 오랜만에 느껴가지고 아주 꿀잼이었습니다 일단 숨겨져 있는 이스터에그들이 생각보다 좀 있었던 것 같아 기회가 되면은 요 이스터에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핑크다 꿈에 나올 것 같아 휴바 아 이스터에 그들이